안녕하세요 체코입니다 강주 하남의 제주도 카페 아니아니 제주 흑돼지 삼겹살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건물 외형이 제주도를 온 듯한 인테리어로 제 눈을 놀라겠습니다 우와 잘 꾸며진 카페로 보이네요 차로 지나갈 때 보면 카페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삼겹살집이라는 거 강주의 도라하르방 방가방가 입구는 녹색문 매장 안으로 들어갈게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면 어? 이거 제주공항에 막 도착하면 캐리어 찾고 나갈 때 이거 비슷한 거 봤는데 여기서 비슷한 걸 보니 제주도에 언뜻했습니다 워낙 소문난 맛집이다 보니 웨이팅 기계가 있고 웨이팅 기다리는 공간에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억새와 돌담으로 된 포토존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사진도 찍고 테라 의자에 앉아 담소도 나누면 금방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장 테이블은 총 12개이고 기둥과 벽적 유리까지도 제주도 분위기를 만들려고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체코의 숙성 방식, 교차 숙성으로 체코의 흑돼지로 거듭나는 중이라고 하네요 저는 체코튜브 저는 메뉴판을 보면 10분 이상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사장님께 메뉴 추천! 제주 흑돼지 오겹살로 주문했습니다 제주 항제살은 품절이네요 제가 항제가 아니라서 못 먹나 봅니다 기본 반찬 세팅으로는 파채, 야채, 고사리, 백김치가 있고요 고기와 곁들여 먹는 소스가 4종이 있는데 쌈장, 갈치석제, 와사비, 그 뭐더라? 100년 초에 어떻게 해서 소금이라고 했는데? 부족한 반찬이 있거나 쌈을 더 먹고 싶으면 따로 준비된 셀프 바가 있었는데요 혹시나 깻잎이 부족하다고 천장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넝크를 뜯으시면 안됩니다 불판에 불 들어가고 오랜만에 보는 고기랑 짝짝꿍인 멜전! 두툼한 흑돼지 오겹살을 불판에 올리고 소리도 듣고 서비스로 나오는 돼지고기 맛 가득 배인 진한 김치찌개도 주셨습니다 고기 크기 괜찮으세요? 이게 잘라서? 아, 네, 네 뜨겁게 드시면 그냥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고 고기 크기를 고기 입맛 취향대로 물어보고 잘라주시니 무척이나 편했습니다 고기를 잘 굽지 못한 1인으로 저는 이런 식당 완전 좋아해요 고기를 구워주는 그 타이밍에 대화가 단절되고 갑자기 정숙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혹시 저만 그러나요? 여기도 열이 좋나요? 네, 네 고기 적당히 익히시고 불판에 오려하시면 우측이 날아가잖아요 뚜껑이 드니까 고기 온도에 유지할 때 뜨거워져요 익힐 수 있는 건 아닌데 선으로 그냥 뜨거워져요 불판이 좀 특이해 보였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적정 온도가 유지되고 있어서 잘 익힌 고기를 올려서 타지 않고 식지 않게 해주는 불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만지면 뜨거우니 절대 만지시면 안됩니다 마지막은 새송이버섯을 자르고 기본 반찬으로 나왔던 고사리와 백김치도 올려주고 고기에 찍어먹는 멸처까지 올려주시고 사장님은 다른 테이블로 가셨어요 맛있게 잘 구워서 잘 정리하고 가셨는데 잘 굽지 못한 제가 집게를 들어 만지니 고기들이 좌우정려를 못하고 있네요 두툼한 제주 흑돼지 오겹살을 백김치에 고사리랑 같이 넣어 쌈을 만들어서 멸처에 찍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이드 메뉴 중에 꼭 먹어봐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파송송 계란찜 솟자 지금 보이시나요? 가격은 1,900원 주방에서 갖다주실 때 넘칠까봐 조심스럽게 오셔서 올려주시는데 양이 넘칠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활화산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주위를 계란으로 둘러서 그 위에 치즈까지 올려주는데 이주열이 장난이 아니네요 계란이 익혀지면 혜이 저어가며 섞어주고 김이 올려진 볶음밥 그리고 계란과 함께 한입 먹으니 입안에서 활화산이 분출되며 입천장은 다 까졌습니다 뜨거우니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제주도 분위기와 맛있는 제주 흑돼지 고기를 먹고 싶다면 하남 제주간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